대구, 경북 14개 선거구에 여당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수성갑 주호영, 경주 김석기, 상주 문경 임의자 의원 등 현역 상당수가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11개 선거구에 대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성갑 주호영, 북구 을 김승수, 서구 김상훈 의원과 달서병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본선행을 확정지었고 경북에서는 포항 북구 김정재, 경주 김석기, 구미갑 구작은, 상주 문경 임의자, 김천 송원석 의원이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다자경선이었던 대구 중남구는 임병원 의원이 도태호 변호사와 경북 포항 남울릉은 김병욱 의원이 이상희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과 결선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결선 결과는 3월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로써 단수 추천한 대구 달서울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경북 영천청도 이만희, 고령 성주 칠곡 정희용 의원과 경산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모두 14개 선거구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선거구는 공천 방식과 경선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UTV 뉴스 이하영입니다.